오늘 유리는 왜 깨졌고, 너 맛박은 왜 깨진 거냐? 살아 있었네? 너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인데? 스쿠터 타다 넘어졌고 유리 깨진 건 도둑 든 거고. 욕심 좋아하지 그랬냐. 도둑 맞은 건 없고? 없어. 가져갈 게 있어야지. 그럼 됐네. 너는 어떻게 된 거야? 나? 나 용의자잖아. 잠수 탄 거지, 뭐. 잠수라서 핸드폰은 꺼는 거고. 그렇지. 나 방금 전에 폰 켰는데 너 전화 와 있더라. 29번. 어. 부재중 전화. 29번. 내가 얼마나 빡쳤는지 알겠지? 미안하다. 뭐, 미안할 건 아니지. 나도 폰 끄고 혼자 있으면서 스트레스 많았다고. 그랬겠지. 오늘 스트레스 좀 풀까? 좋아. 나쁘지 않지? 좋아.